배추가 아주 싱싱하군 포도 딸기 꾸바 다행히 따뜻한 오징어 정리로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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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먼저 과일칸에 키위 그리고 당근은 3층 됐다. 목말라. 주스를. 메르책이 좋아. 어서오세요 메르책 손님. 바구니는 저쪽에 있습니다. 치! 슈가. 메르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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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llie 이 그냥 만두 손님 계산하겠습니다 집사2화 18,000원 입니다 여기요. 15,000원. 거스름돈 1,000원이요. 주스는 무슨 맛으로 드릴까요? 뚜벅이랑 배추 둘 다요. 알겠습니다. 저는 남았다. 배추 수박 우유도 간다. 건강 좋다. 딸기도 맛있으니까 다음번에 딸기로 먹어보세요. 네. 안녕히 계세요. 나도 어디? 배추 냄새. 생각보다 진짜 맛있다. 응. 언니 좋아하는 요구르트. 고구르트. 바나나. 고구르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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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구. 사장님 아이스크림도 주세요 알겠습니다 맛있는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쿠키맛이랑 아이스크림 콩 아이스크림 콩 아이스크림 콩 아이스크림 콩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손님만천오백원입니다 쇼트도 주세요 당근 바나나 꿀 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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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 나왔습니다 진짜 맛있다 카드 결제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콩콩콩 어서와 콩콩아 어떤거 줄까 전남밖에 없다 콩콩 알았어요 콩콩씨 언니가 맛있는거 꺼내올테니까 무슨 주스 먹을지 골라봐 응 뭐죠 딸기 우리 콩콩이 우리 콩콩이 좋아하는 주스 콩콩이 다 골랐어? 응 그럼 언니 주스 가는 동안 이거 먹고 있어 응 계산 먼저 네요 칠천원 동생 할인 칠천원 칠천원 줘야这是 천원 와, 맛있다, 콩콩! 콩콩한 여기 나도 시원해 꼼꼼히 다 먹었다 잘했어 언니가 맛있는 거 반 줬으니까 집에 가서 꼭 양치질 해야 돼 과일이 얼마 안 남았군 더 가져와야겠다